이렇게 나빠졌다고 생각하는게 뭐 요즘 애들이 문제가 많아 이런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05년이랑 2020년을 비교를 해서 같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덜 도덕적으로 된건지 아니면 요즘 애들이 문제인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결과는 뭐 이런저런 걸 해봤지만 결과는 둘 다 하더라 그래서 그 답하시는 분들이 요즘 애들도 문제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총체적만 네 그렇게 이제 네 새롭게 선보이는 새롭게 선보이는 거 맞나요? 어 길이만 길어진 거 아닌가요? 네 권한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오늘은 이제 경제 얘기가 아니라 약간 이제 심리학이라고 그래야 될까 사회학이라고 그럴까 아 그럼 원래 이런게 한 2000년대부터 들어서 이렇게 핫한 분야 아닌가요? 뭔가 우리 분야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행동경제학 이런 것도 사실 심리학과의 콜라보가 핵심이잖아요 네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워낙 여러가지로 나서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경제학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맞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연구를 하신 분 자체는 심리학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 논문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흔히 보는 뭐 일종의 이제 뭐 티저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예전에 이제 저도 뭐 인터넷에 뭐 게시판 이런 데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아 요즘 애들 참 문제가 많다 아 맞아요 우리 때는 참 좋았는데 요즘 애들은 문제가 많다 이제 뭐 그런 거 중에 대표적인 거 중에 한두 개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무려 거의 뭐 기원전 3000년 막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숨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잘 떠돌아다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고대 아시리아 문명의 이제 석판에 어떤 말이 써있냐면 요즘 세상이 말새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서 뇌물과 보태가 난무하고 애들은 더 이상 부모 말 안 듣고 너도 나도 책 쓰겠다 아마 너도 나도 책 쓰겠다는 건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뭐 나선다 이런 얘기겠죠 자기 목소리를 높인다 네 네 그래서 머지않아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게 확실하다 이런 내용이 떼기 문자 쓰고 이러던 시절에 이게 석판에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아니 근데 이 머지않아의 이게 굉장히 길 수 있잖아요 뭐 최소한 뭐 이 말대로라면은 지금 5000년째 별 문제가 없는 건데요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 좀 가짜뉴스긴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저도 옛날에 뭐 유머 이런 거를 많이 봤었는데 사실은 아시리아에 이런 석판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했더니 1900년대 초에 이런 그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즉각 즉각 체크가 되는데 이제 1900년대 초에 이제 미국 언론 이런 데서 이런 내용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는 게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정말로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인 줄 알고 계속 이어진 건데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1900년대 초에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 1900년대 초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뭐 기원전 2, 3천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더 심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초점 요점은 그냥 늘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는 좀 더 역사적인 사실도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이제 로마 문명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헤로도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미 더 과거의 역사를 쓰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터스 리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BC 59년에서 AD 17년이니까 딱 예수님 탄생하시던 고 시절쯤에 활동하던 역사가인데요 이분이 로마의 역사라는 책을 본인이 이제 저수를 하면서 그 서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나는 독자들이 뭐 여러 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옛 가르침이 사라지고 도덕의 기초가 붕괴되는 걸 지켜보고 지금 현대 그 이분이 살던 시절에는 그게 현대니까 현대의 어두운 새벽이 밝아오는 걸 지켜보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옛날에는 참 로마가 좋았는데 망했다 이제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도덕적 이게 되게 강조되어 있네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AD 300년 이 정도 분이라면 로마가 정말 망해가던 시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텐데 이게 이분이 살던 시절에는 로마가 전성기에 가까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세상 도대체 왜 이래 요즘 애들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옛날에는 참 인정이 넘치는 사회였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게 맞냐라는 거와 관련해서 아 무려 네이처 네 네 2023년 그렇죠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된 제가 이제 가로열고 최고회라고 그랬는데 심리학자의 연구인데 우리가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나오면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연구인데 제목도 흥미로워요 네 네 The Illusion of Moral Decline 그래서 도덕적 타락의 도덕적 타락의 환상 환상 예예 아 어떻게 보면 벌써 이미 예언이 있다 짐작이네요 한 줄 요약 네 네 그래서 마스트로이안니라는 분과 이제 길버트라는 분이 이제 공절을 했는데요 둘 다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심리학을 하신 분이고 마스트로이안니는 사실은 저기 이거 몇 번 연습하신 거예요? 네 연습 안 했더니 지금 막 저거 어떻게 읽는 거야? 한숨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읽으셔가지고 오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이처에 실렸으니까 아주 엄청나나요? 빅샷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연구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정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냐 아니면은 소수의 불평분자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는 정도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이거부터가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건데 세상이 도덕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게 맞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일루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도대체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제 그 세 가지 연구질문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뭐 이분들의 완전 출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 하버드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네이처에 실릴 정도면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를 저는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본인의 블로그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른들이 맨날 이런 소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싫었구나 듣기 싫었구나 자기를 자꾸 막 문제야 취급하고 요즘 애들 버릇없다 취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지 이게 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친구죠 그래서 결국 언젠간 연구를 해봐야지 그러고서는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이제 했지만 그 사실 도덕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도덕의 의미는 친절함 정직함 그리고 남에게 선량한 행동 그래서 kind, honest, nice and good behavior가 옛날에 비해서 정말 없어지고 있느냐 정말 줄어들고 있느냐 각박해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아무래도 연구니까 주로 미국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일종의 메타 연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연구의 연구죠 네네네 그래서 온갖 서베이 세상의 온갖 서베이들을 관련된 서베이들을 긁을 수 있는 대로 다 긁었는데요 박사 논문이 가능한 일이야 먼저 말씀드리면 59개국에 총 합하면 35만 명이 넘는 샘플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근데 보면 일관되게 사람들이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2019년 갤럽 조사 1995년 MBC 방송사 조사 1949년 갤럽 2014년 갤럽 2002년 PEW라고 또 이렇게 퓨라고 항상 조사하는 데가 있거든요 종종 나오는 데가 연도를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1949년이라는 시점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9년도까지 사실은 굉장히 긴 거의 70년? 70년 기간 동안을 커버를 하는데 도덕적 악화로 응답한 비율은 다 70%대 후반으로 다 똑같네요 질문은 살짝살짝씩 다르지만 요즘 도덕적 가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냐 악화되고 있는 것 같냐라든가 약간 이게 지금 근데 악화의 끝은 어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가 됐으면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패턴을 하여튼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서베이에 나온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가도 애전형에 갔어야 됐는데 이런 식의 수치 아닌가요? 70%의 뜻이 나빠졌으면 질문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나빠지고 있느냐도 있고 20년보다 더 정직해졌느냐 아니면 더 안그러냐 그리고 어떤 데서는 국가가 그러면 도덕적 가치를 더 열심히 이걸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인데 희한하게 하여튼 답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대충 보면 3분의 2 정도는 3분의 2 살짝 넘는 또는 4분의 3 정도는 3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는 나빠지고 있다라고 꾸준히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긍정적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물론 미국의 결과니까 전 세계는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의 비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하다라는 게 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퓨 P.E.W.라는 기관이 한 번 국제설문조사를 2002년에 한 번 하고 2006년에 한 번 했는데 같은 질문을 비슷한 시기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그렇죠 국제설문조사니까 수십 개 나라에 동시에 한 번 해본 거예요 2002년에 한 번 해보고 2006년에 또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은 조사 대상국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가치 하락이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한 나라입니다 조사 대상국이었고 하락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기 때문에 전부 빨간색으로 칠해 사실 회색은 게다가 아프리카가 너무 넓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냥 해피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건가 그 생각을 했더니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이 조사 대상국이고 예외 없이 다 나빠지고 있다고 믿는 나라들인 거네요 색깔을 다르게 칠하고 싶어도 다 똑같이 되다 그랬기 때문에 다르게 칠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약간 지도 보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한국도 당연히 여기 끼어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그러면 아무래도 네이처에게 실리는 정도니까 그 정도는 부족하고 그러면 과연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선 연도와 관계없이 답변 추세는 비슷하다라는 게 첫 번째 결과 여기 그림 보시면 악화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수치인데 안 그런 설문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같은 연도의 한 설문의 평균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물론 과거로 갈수록 설문의 숫자가 적으니까 점의 숫자는 적은데요 근데 1950년대 한 설문이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이르기까지 물론 설문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60%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다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나머지 40%는 다 좋다냐면 보통은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40 중에 잘 모르겠다 별 차이 없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압도적으로 나빠지는 쪽이 높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재밌는 현상을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이 설문 중에는 이게 연도를 옛날을 특정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20년 전과 비교해서 아까 보여주신 갤럽 조상가에서도 그런 식의 비교를 했었죠 20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죠 당신이 뭐 태어날 때에 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특정 식점과 비교하는 질문들을 한 서베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그러면 어느 정도 오래 그 인터벌에 따라서 그 간격에 따라서 악화 정도를 어떻게 보는지를 봤더니 희한하게도 점점 오래전과 비교할수록 악화의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축이 0부터 시작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가는 건데 오래 전일수록 더 악화가 심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추세를 이제 빨간 선으로 그린 건데 약간 그 기간을 길게 멀리 잡을수록 그 나빠졌다라고 말하는 수치가 올라가는 그 추세를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설문들 막 수십 개를 모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서베이를 해본 거고 본인이 직접 이제 이제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림의 뭐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설문을 하면은 뭐 5점 척도, 7점 척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여기 보면 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벌레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각 답에 이제 모여있는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답에 많이 답했느냐로 이 모양이 바깥으로 넓어진 모양이 달라지겠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총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맨 왼쪽 거는 뭐 698명 두 번째 건 185명 세 번째 거는 뭐 347명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질문도 다르게 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미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이제 이 지금 까맣게 표시된 것 진하게 표시된 게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도덕적인 수준이 비교적 이제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더 도덕적이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맨 왼쪽 걸 보면은 그 가로축에 보면 2000년, 2010년,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2000년의 도덕적 수준을 비교하고 2010년에 하고 2020년을 했는데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물어보기를 2000년에는 어땠냐 2010년에는 어땠냐 2020년에는 지금 어떤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약간 멀리 볼수록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랑 비슷한 맥락의 결과네요 그거를 이제 확인한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설문을 이제 한 번 해봤더니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두 번째도 좀 재밌는데 두 번째는 더 세분화를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2년 간격으로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대답해야 된다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벗어나지 않고 그래 옛날이 제일 좋았고 약간 그런 거 맞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다르게 물어봐서 네가 태어났을 때 네가 스무 살이 됐을 때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봤더니 역시 또 그 패턴이 이제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나나요? 뭐 어떻게 물어봐도 그렇게 답한다는 거를 이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봐서 확인을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연구할 때 얘기하는 강건성 확인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뭔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물어봐도 그렇고 저렇게 물어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고 있는 걸로 대답을 그러니까 옛날로 갈수록 좋고 최근으로 갈수록 악화되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걸 해봤어요 그래서 연간 도덕적 악화율 이런 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20년 전이면은 네 이 정도 대답을 했으면 그러면은 연간 어느 정도 악화된다는 거지? 30년 전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연간 어느 정도 악화된다는 거지? 이러고 이제 그걸 다 계산해봤어요 꾸준히 뭔가 악화된다라는 머릿속에 그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옛날이랄 게 별로 없고 노인들은 옛날이랄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비교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평균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비슷비슷하다고 답변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이게 가로축이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이거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연간 도덕적 악화율을 계산해봤더니 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빨간 선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빨간색 선 자체는 굉장히 평평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고 물론 젊은 세대일수록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렇게 잘 평균을 그려보니까 연령대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나빠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셈이네요 네 사실은 편차가 점점 좁혀진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긴 한데 나이를 먹을수록 의견이 비슷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확고해지는 네 네 네 비슷하게 확고해지는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연간 도덕적 악화율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간 도덕적 악화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는 이것도 진짜 흥미롭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성향 항상 정치 성향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팩터는 다른 요소들은 별로 유의미하지 않고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좀 다르긴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기준이긴 한데 민주당 쪽에 가까울수록 좀 진보라고 생각할수록 상대적으로 덜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일 왼쪽이 강하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제일 오른쪽이 강하게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위쪽에 0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다 마이너스긴 하잖아요 다 마이너스긴 한데 그나마 0에 가까운 그나마 좀 덜 타락했다 나빠지고 있다고 보는 쪽이 그래도 강한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그렇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아주 흥미로운 건 또 강하게 공화당 지지자인 경우는 오히려 살짝 올라간 근데 지금 이 까만색 선이 아마 응답의 분포일 것 같은데 분포로 보면 또 강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기는 하네요 평균은 올라가기는 했지만 사실 그 이유까지는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완전히 이게 약간 공화 지지자 미국 안에서 보면 보수적인 분들 보면 요즘 아이들 약간 이런 게 그려지는 평소에 저희들이 볼 때도 약간 보수적이고 좀 뭐 그런 분들일수록 옛날이 참 좋았는데 요즘 정말 참 문제가 많아 꼰대요 그걸 이제 뭐 그건 이제 안 좋게 표현하시는 거고요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기존의 것들이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걸 잘 좀 해가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베이를 이분이 디자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 요즘 애들이 문제가 많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05년이랑 2020년을 비교를 해서 같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덜 도덕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요즘 애들이 문제인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는데 결과는 뭐 이런 저런 걸 해봤지만 결과는 둘 다 하더라 그래서 그 답하시는 분들이 요즘 애들도 문제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답하더라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요즘 애들 문제다 라고만 답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반성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약을 해보면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거 아주 연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대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놓고 봤더니 그냥 계속 이상한 애들이 유입이 돼서 나빠지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사람들도 점점점 도덕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네요 다들 옛날이 좋았지 요즘은 참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근데 약간 전제는 나 빼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하여튼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또 옛날 분들, 요즘 분들 세대와 관계없이 다 그렇더라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